미니언서의 감회 장면히 말하는 가수가 되고 싶다고 재미있는 이벤트를 해주고 싶은데 어떤 가수를 좋아하시고 그때 한번 물어봤을 때 좋아하는 가수가 국내에 한 명이 더 있어요. 모두 한 분씩. 아... 아...그러면... 정호는 누구랑 뒤에서 가는 줄 모르겠는데 샘김 씨가 깜짝 등장해서 정호랑 같이 뒤에서 가는 거죠. 하얀씨가 드시고요. 바퀴 뒀지 마세요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준비 많이 하셨나요? 일단은 하긴 했는데요. 리허설은 아직 안 하셨죠? 네네. 여기가 무슨... 우리 정호분이... 잘할 수 있지? 난 너무 부담가 있어. 지금 샘김 씨를 착안했다고 하니까..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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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같이 표현하기로 하신 친구가 새 캠프다니입니다. quelquřIL 그 중에 노래 작은 애가 있는데 웬쌤 께와 같이 출력을 선택하겠냐 조명하고 막 노래가 나올 거예요. 그 소리가 되죠. 그따 단체... 잠시만요 여기서 진짜 칠할 수 있는 거 진짜 잘한다 나는 아무것도 될 수 없고 다 나만 보는데도 문제가 무엇인지 좀 전에 전화가 왔는데 오늘 듀엣 하기로 했잖아 그 친구가 펑크가 좀 나가지고 급하게 우리 스태프 중에 노래 잘하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랑 좀 어떻게 노래를 그 한다고? 지금 하는 거예요? 어 잠깐만 스태프 비추기로 한다고? 리허설 한다는 거예요? 일단 맞춰봐 어? 스태프? 일단 한번 해봐 스태프 어디 갔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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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너무 바쁘다 너무 바쁘게 날씨가 너무 바쁘게 뭐겠습니까 이게 모레카메라 오늘 휴게 타실 분이 생기는 거예요 아 진짜요? 정우가 생김씨 제일 좋아한다고 해서 이 친구가 정우 형이라고 불러도 될까요? 스무살이고 열어 갑자기 40살 와 대박이다 에이 서프라이 예쁜 걸그룹도 있는데 많이 들어서 너무 감사해요 와 진짜 대박이다 아 지금 너무 저도 솔직히 좀 막 긴장하고 있어요 오늘 잘 부탁해요 어 형이래 와 동생 새끼였어 아마 93년생이에요 아 노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화이팅!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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